이거밖에 안 된다고? 이게 지금 한 70% 보는 거 아냐? 이 정도면? 그렇지. 이게 지금 한 가운데서 뺑 둘러 본다고? 여기 육삼필딩 보이잖아. 저 육삼필딩. 육삼필딩이 어딨더라? 여의도. 여의도. 저게 여의도야. 남산. 선보이네? 그 다음에. 아니, 시끄러워. 네 할아버지 집이. 네 할아버지 집이. 이산 말고 이산 있지. 그거 건너가 네 할아버지 집이야. 강북이. 강북이 여기잖아. 이제 저쪽으로. 어디가 강북이야? 여기가 강북이야. 그니까요. 이렇게. 이렇게.